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조나민입니다. 저는 앙코라토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CM립에 살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는 캄보디아 코로나19 현황과 백신 확보와 관련된 내용을 짧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캄보디아는 2021년 1월 22일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56명으로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캄보디아 훈쌤 총리는 코로나19 백신의 1단계 접종자 대상으로 감염 위명분인 보건의료인을 고려하고 있으며 차순위로 교사, 군인, 교도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고 공사립 대학생, 직업훈련기관 학생, 건설 노동자들과 기타 노동자들은 2단계에 접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코로나19 대응 부처관위원회에서는 1단계에 100만 회분, 2단계에 200에서 300만 회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1인 2회 접종이기에 1단계 접종 인원은 50만 명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지난 15일 훈쌤 총리는 페이스북 음성 메시지를 통해 중국이 중국 제아업체 신오판의 백신 100만 회분을 기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17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중국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작년 10월부터 백신을 맞았는데 왕위 외교부장은 매우 건강하고 거우 모든 것을 여행하고 있지 않냐며 신오판 백신이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이 백신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제일 먼저 접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8일 훈쌤 총리는 주 캄보디아 인도대사를 접근한 자리에서 인도가 코로나19 백신을 성공적으로 생산한 것을 축하하며 인도에 코로나19 백신을 캄보디아에 기부해주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인도대사는 이 요청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